안녕하세요. 민단의 샤인입니다. 네, SM타운 공연만큼 재미있는 SM 아트 엑시비션이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SM 아트 엑시비션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, 민호씨.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 오셔서 이걸 안 보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. 뭐죠? 바로 저희 샤인이의 셜록과 헬로우의 멋진 퍼포먼스를 바로 라이브 홀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직접 공연을 하는 것처럼 100% 저희가 리얼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도 잠깐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리얼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장 전에 사진 촬영을 하시면 공연 도중에 한꺼번에 영상과 함께 확 튀어갈 수 있어요. 저희 공연도 보시고 정말 재밌는 추억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SM아트 전시장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뵈러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컨테이블 밴드 민호씨, 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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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